동녀석이다 뭘 먹고 있는거야? 뭐야? 여기 조개가 있어요 탄조개 아아 알았다 할머니와의 추억은 조개구이구나? 어? 할머니와 가족들이 바닷가에서 조개도 구워 먹고 아우 가져가야지 벤가 설마 이거? 엄마마! 아 얌얌얌 맛있쩡 아우 니가 아우! 하하하하 고마워 다리가 되어줬어 근데 날 잡아먹으러와대니 맛도 없는데 잘리면 끝장이야 여깄다 엄마! 야 비켜! 이기라고! 야 그거 잘리면 안돼! 나랑 이 세상이랑 연결되어있는 그거란 말이야 알아서 갈게 는 안가구요 내놔 먹을거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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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흐흑 아 나 저거 빨리 먹어야되 저거 나오기전에 먹어야되 어 저 녀석이 도와줬는데 여기가지고가서 먹이로 주고 먹어라 멍청이 아유 진짜 채찍질 하란 말이야 왜 공격 기능이 없는거야? 겟다 빔을 쏘란 말이야 겟다 빔을 아 이녀석 벌써 나와있는데? 완전 치사 빵꾼데? 아이 안먹어 씨 어? 여깄잖아? 여기 있어 가져가자 괜히 고생했네 묶고 일로와 먹어라 먹어요 나 완전 말랐어 지금 실이 없어 야 이거 먹어 맛있겠지? 냠냠먹어 야야야야야야야 아 들어가버리는구나 아 깜짝이야 아 스틸인줄 먹고 들어가서 저거까지 안주는줄 허허 뭐야 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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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의 추억은 어딨는가 저깄다 또 다같은 것 números 알뜸이 조개 잡으며 노다 조개 잡으며 조개 잡으믄 그래서 llie 조개 잡은 조개 잡으며 조개 잡으며 조개 잡으며 조개 잡으며 잠깐 물 지나가고 어? 저 위에 뭐지? 저 위에 떨어트리는건가 봐 아 뭐야 캬 쑤 올라가서 뭐야 이거 걘가봐 아하 알았다 갑시다 오호 저 밖으로 밀어야 되는건가본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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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넣어 어 야 온다 어...같이 올라가는건가? 유후우 아구 아구 나 숨막혀 빨리 빨리 하얗고 우리 죽는다 우후우 어후? 묶어 여기 묶어 묶어 띵요 행료 안해도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달리는거 아닌가? 뭐야? 왜 있는거야? 별 3개나 있지? 안돼! 안돼! 아! 아하! 크.. 안일한 플레이 이었다 아이템에 올라가고 괜히 필요없는게 추가로 있어서 헷갈리네 씨를 아껴 아 왜 안메달려져? 어어? 저게 원래 매달려지는데? 어? 저게 있어야 매달려지나봐 안전하니까 이걸 묶어야되나봐 여기서 저거 안전빡울 그리고 이거를 묶으면 쉽게 갈 수 있지 근데 아까는 저거 없이도 갔는데 아까는 뽀록이었나? 아까면 어떻게 간거야? 천천히 어어 조심조심 가자 가자 좋다 호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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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오후 이것도 묶고 가자 안전하게 묶고싶은데 다 묶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묶어 띠용 여기도 이유가 있겠지 묶어 도망칠 때 좋은건가? 도망칠 때 필요한건가? 저 위로 어떻게 갈까? 아아이 아아이 호호호호호 흠 저 병가지고오라고 저거 어떻게 갈거야 어? 지가오네 이놈이 필요했었구나 밀어빌 띠용 얜 안가라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못갖고가는데 밑에꺼를 만약에 풀면 이거를 가져가려면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야될거같지 실을 일단 다 풀어 여기다 묶고 요렇게 저좌석이 왼쪽에 있었어야되는데 저좌석이 절로 가버렸어 온다온다 온다온다 어? 서버렸어? 일로와 일로와 아니 올거야 자동으로 옵니다 아까도 자동으로 올라왔어 지금 어 이렇게 오죠 아 뭐야 내가 맞았어 아 여기 빠져있어 털실 털실 빠져있어 그렇지 올라왔죠 아 왜 안올라와셔요? 아 처음에는 밑에다 해야되나봐 귀찮게 됐구만 하지만 바다라는게 그렇듯 천천히 천천히 가야하는거지 올라왔습니까 올라오셨습니다 네 풀어주시구요 아 뭐야 풀면 안올라오잖아 올라온 다음에 삼각형으로 아 지 멋대로야 건방운소 한번 올라오면 안 내려가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거기 있어 어 왜 또 아 할머니 축 찾아야돼 저 쓰레기같은게 올라와 그렇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딱 있어 안 떨어지겠지 자 이쁘게 여기다가 쩀쩀쩀쩀 radar 욕 이러면 저기 갈때 안전하지 요기 있으니까 아 Puis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가다가 중간에 위험할 거 같으면 타면 된다 아 근데 자꾸 뒤로 가지 분명 이상하다 지금 물 다 완전 먹었는데 어 어어 안 죽네? 절로 가야 돼 올라갔을 때 점프하란 말이야 어 intens! 물론 엄청 머 Häened 나 이상하다 꽃게 또 있어 이놈 어머머머 어떡하지? 어떡해! 점프 하면 되지 아이 꽃게 이놈 잡아버리자 건방 들려서 된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앗하 걸렸지롱 뭐야 내려가!! 돌려 빨리 빨리 다 먹기 전에 걸린 것 같은데 뭐가 어? 잡아야 되는데? 야 안 내려가지 저 위에 실이 걸렸네 다 먹겠다 돌려 땡기라고 반대쪽으로 다 먹었다 쟤 다 먹었다 저거 잡은 목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땡기지 여기다 묶어가서 갑시다 저는 꼭 잡고싶어 어떻게 어떻게 땡길 수 있을까 이렇게 묶었다 아 묶으니까 되네 그냥 상관없는거였어 목걸이 아 설 실 완전 마댕이 같다 복잡해 이거 풀어 이거 풀고 이거 풀으라고 올라간 다음에 완전 꼬여버렸어 뜨개질이다 풀어 됐어 저기서 묶은 다음에 땡기는거였어 땡겨 뭐야 됐다 다 잡았다 저 톱네마키가 걸려있는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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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땡겨 땡기라고 뭐야 이거 나는 귀요미 가자 풍경했음에 저게는 저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우리 게장 먹을 건데 저기서 오래 안살아도 됩니다 아아 오우 깜짝이야 뭐지 우후우 이히 업적인가? 우후우 뭐야 그냥가자 저기있다 밥도둑 밥도둑 우리 할머니가 긴숨이야 또 꽃게? 어휴 엄청 많네 이야아 이거 완전 효자네 효자 할머니한테 추억도 모자라서 이제 꽃게까지 어머머머 배고프실까봐 아 아 할머니 아 오늘은 굶어 오늘은 밥에다 김 그냥 흐흐흐흐흐 우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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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아아아 어우 죽어버렸다 어? 저거 안잡고 가도 되나? 다 잡아버려야 되는데 저녁에 저녁에 잡고 갈거야 저녁에 잡고 갈거야 끝난거 같은데 어떻게 잡지 근데? 슉슉 뭐야 빨리 지나가면 안잡히네 빨리 지나가면 안잡혀 흐흑 저 위로 한번 올라 아 뭐야 아 왜 여기서부터지? 아니야 잡는 방법 100%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 있죠? 뭔가 있어 냄새가 나 묶은 다음에 묶은 다음에 묶은 다음에 묶은 다음에 요렇게 돌리셈 여기 땡겨 와 어 나 이거 들어가야되는데 힐이 부족하다고 아냐 괜찮아지 됐다 이정돈 들어가야겠지 오케 와이 더 땡겨야되나? 힐이 못.. 어 나 못가 여기까지 와야 가는데 여기까지 와야 가는데 여기 못가? 됐다 아 뭐야 굿 좋아요 어 저 위에 뭐 먹을거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쉴이 없어서 못먹어 못가 으아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힐이 없어서 다시 해야 돼 힐 최저.. 최적으로 다시 시작도 안돼 다시 시작하려면 앉아야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앉아야지만 다시 시작되는데 명상해야 되는데 힐이 모자라 힐이 흐허허허허허허허허 흐허허허허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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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서 땡기면 돼 몇바퀴 돌릴 필요도 없어 그냥 가면 되잖아 뭐한거지? 역시 난 천재야 잠깐만 왼쪽에 뭐지? 여기 그냥 가는건데 띠용? 띠용인가본데 묶어주시고 자 좋아 묶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미는건가? 뭐지? 밀가루구나 아하 계속 올라가는거구나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반대로 안되는데 그러면 못가는데 안되는데 그러면 안되는데 저렇게 하면 더 낮아지고 저렇게 하면 더 낮아지고 뭐지? 위로 올라가는건가 위로 그냥 한개만 올려놓고 위에 아무것도 없어 두개를 놓은다음에 왜 이렇게 무거워 더 위로 올라가면 될거같은데 더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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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올라왔어 뭐야 호잇 뭐지 여기는? 오 죽을 뻔 이 배를 출발시켜야 되나 본데 떨어뜨려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쵸? 떨어뜨려야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떨어뜨리지? 일단 시동은 이렇게 걸 수가 있어 일단 묶은 다음에 이걸 땡겨보자 오케이 가자 똑똑한 것 같아 내 줄 나 줄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와 됐다 한 번이의 척을 찾았어 무슨 섬을 건너갔네 엄청 멀리까지 가서 놀았잖아 뭐야 큐브다 할머니의 추억 큐브 아니네 큐브 큐브에 달려있는 저 털실로 만든 고기 어려...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젊을 만들었나봐 됐다 추억 갯 왜 이렇게 슬퍼하냐 음... 너무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의 추억을 또 하나 찾아드렸습니다 음... 좋아요 몇 개나 있는 거지 되게 짧다고 들었는데 사진 좀 볼까 좋아 여기까지 봤던 거고 새로운 장 더 시 바닷가에서 연날리고 노네 아들이랑 딸이랑 있네 할머니는 저기 일광욕하고 있고요 지켜보고 있고 야 여기 어디냐 좋네 무슨 해바라개도 막 꽃 같은 것도 자라 있네 우와 뭐야 이거 징그러워 뭐야 해파리인가 뭐지 외계인 아니야 이거 잠수하는 거 이상한 걸 찍어놨어 여기서 이제 개 잡고 노는 거 아 아까 그놈이다 조그맣게 생겼네 아 배 타고 놀러가는 것까지 저기 있네 저거 저기 있잖아 털실로 만든 거 저기 있네 고기 모양 음 다음 것도 사주러 가야겠다 할머니의 앨범을 완성시켜줘야돼 할머니 어디가 찍은데 위로 올라가셨는데 2층에 아하 여기도 뭐 생겼다 조개 생겼다 조개 그쵸 조개랑 무슨 낚시도구 같은 거 생겼고 저긴 니뻐 생겼고 여긴 두 개 찾았네 시크릿 다음은 메리미러 베리미러가 뭐야 가보자 블루베리 뭐런 거 스트로베리 아 이거 저거 뱀딸기인데 가보자 과일 따던 추억인가 봐 뱀딸기 거짓 수 깜짝깜짝